비오는 날 밤 데이트? 오늘 밤 데이트를 나왔어요 엄청 깜깜아쥬? 복종한 생일이야 깜깜아쥬? 반스 보이겠다 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셋 스마일 봐봐 안녕하세요 복화술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빨이 이렇게 많아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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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다 나 찍는다 제발 이 포즈 안 와 왜 하는 거야? 나 때는 이게 강지였어 20년 전에는 나 때는? 20년 전에는 콧대를 이렇게 쓴다고 약간 여자애들은 셀카인데 이거 이런 거 그래 너네 종족들은 이거 얼굴 막 켜고 이거 가리려고 이렇게 브이라인 하잖아 이거하고 이거 이거 똑같이 이렇게 작아 보이려고 얼굴 이것도 아니지 이거 이거 여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너무 어둠이 가득해 스마일만으로 변신해 볼게요 스마일만으로 변신해 볼게요 그리고 얘기해 봐 굳이 이러고 얘기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웨딩 촬영을 할 때 우리 둘이 막 이렇게 껴안고 그러고 있나? 그런 거 하지 만약에 앉는 거야 아니 나 뽀뽀하는 거야 봐봐 근데 평소에 우리 뽀뽀 어떻게 해? 입술 이렇게 내밀고 왔잖아 평소에 뽀뽀 안 하잖아 아니 원래 실제로 작은 커플들이 뽀뽀할 때 어떻게 해? 아우 웃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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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뽀뽀 안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촬영할 때 뽀뽀하는 신 찍을게요 한 땐 절대 입 밀리면 안 된다 입 안 내밀고 그냥 어 미소 맛 다물고 미소 이건 키스고 뽀뽀 아니고 키스고 앉는 거 찍어볼게요 그때 평소에 이렇게 앉았으면 촬영할 때 이렇게 안 와야 돼 살짝 앉는 척 팔 허벅이 떠 있어야 돼 어디 한번 갔다 온 거 아니야? 네 언니 우리 웨딩 사진이야 이제? 극혁이다 정말 무표정 했다가 웃어봐 무표정 했다가 웃어봐 무표정 했다가 웃으라고? 이렇게 아 무표정 했다가 웃으라고? 아 무표정 했다가 웃으라고? 응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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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치열이 지겨 말래 이거 썸네일로 쓰자 아 이거 너무 못생겼는데? 한번 해봐 나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읽거든 어때요? 네 안돼요?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보릴랑카 튜피치 브랜드? 아 뭔지 몰라요? 가방이랑 있는 거? 그거 같지 않아요? 흐름이 왜그래요? 진짜 한지 못하는데 내 인중이 긴가? 하나 하나 둘 셋 짜증했네 그렇게 못생겼어? 한 번만 뭐 어떻게 하라고 첫바닥을 인중에다가 그렇게 하고 까까이 당겨 까까이 당겨 꼼꼼하게 아니 아니야 인중이 짤리나? 하나 둘 셋 내가 어렸을 때 아무 얘기라도 보여주지 않은 나만의 무기였다고 몇천명이 볼텐데 이게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왜 무기로 생각했냐면 봤는데 원숭이랑 너무 똑같은 행위인거야 다시 여자로 돌아왔어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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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